아 왜 죽어요 할머니 오는데 마중도 안 가고 지금 할머니도 여기 있으면 도착 근데 아가씨가 여기서 이거 먹고 있으니 할머니 불타고 낸다 불타고 낸다 이렇게 한 번씩 먹는 것도 여행 되면서 네 그 지역의 음식 생선이면 생선 꿀 먹었어요 진짜 통양에서 꿀 먹었어요 40개 먹었어요 굴 40개 생선 잘 먹노만 맞아요 생선 맛있었어요 소리나다 언제 영광만 하다니 지금 영광 주웠다고 하고 있다 지금 아니할래요 어서 어서 우리 지금 요다란 째다 우리 집이 아닌가 봐 어서와 홍콩 만났어요 오늘 뭐 하는 거야 홍콩 아가씨래 홍콩 아가씨 홍콩에서 왔어요 홍콩 아가씨가 오지 여기를 홍콩 아가씨라고 네 서울에서 살아요 서울에서 살아요 서울에서 살아요 여기 여행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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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도 잘하고 혼자서 여행을 이렇게 홍콩 아가씨가 네 서울에 산다고? 어 맞아요 그러면 유학 와서 학교 졸업하고 직장 있고 어 직장 있고 어이구 잘했어 어 아마존 아마존 알아요 아마존? 아마존에서 일해요 오 네 여기 아마존에 애니메이션 아마존? 니꺼니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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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온 세계적으로 유튜브라는 건 온 세계에서 만드는 거야 그렇지 아 그거 촬영하고 있었구만 이게 직업이요 단번에 지금 온 세계에 살았네 아이고 안 잔 잔 잔 덕분에 이학 때문에 출세했냐 아하하하하 와 멋있다 오 멋있다 오 멋있다 히스마이예요 혼자서 뭐 하세요? 어 혼자 왔어요 응? 혼자 왔어요 혼자 뭐 찍는데 저는? 여행 컨텐츠 어디서 왔어요? 홍콩에서 왔어요 홍콩? 네 맞아요 여기 예뻤어요 저는 그거 탔어요 아 모노 트레일 예뻤어요 모노를 탔어? 맞 탔어요 응 좋아요 동양도 예뻐요 서호에서 살아요 왜 혼자 왔어요? 혼자 여행 좋아해요 아 어 동양에서 자요? 동양에서? 네 네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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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정해요 와 멋있다 진짜 멋있다 은정 사장님 사장님 선장님 만났어요 여러분 이동하고 있어요 와 이동하고 있어요 와 이동하고 있어요 Dude You won't believe this isn't moving 대박 이동하고 있어요 대박 이동하고 있어요 우와 40년 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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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몇살부터 은정해요? 16살 16살? 응 우와 16살 와 경험 많아요 와 미쳤다 저는 구경할 거예요 여기 구경 구경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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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미쳤다 이거 미쳤다 이건 비빔밥인데, 씨얼친빔빔밥 씨얼친빔빔밥 오, 이건 뭐예요? 오, 숲도 있구요? 네 와, 씨얼친빔밥 제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빔빔밥 먹어, 이거 먹어 영어로 줬어요 그럼 이거 하나 주세요 네, 씨얼친빔밥 이거 한국말 뭐예요? 아, 성게 아, 성게빔빔밥 네, 성게빔빔밥 네, 성게빔빔밥 아, 그거 이거? 네, 그거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있어요 성게빔빔밥은 넣고 스푼으로 비벼 드시면 돼요 잘 섞어서 저거 먹어요? 네네 씨얼친빔밥 오오 오오 시어친 날씨가 특히 유상 물이 잘 안 되거든요 양념 면을 먹으면 좋겠어요 면을 먹으면 좋겠어요 이거 먹어요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먹어요 먹어요 진짜 맛있게 아니요 저는 마실 수 없으니까요 굿나잇 안녕